네, 발수, 발유, 오염 대응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벤노 필터가 되겠고요. 수성사인펜으로 써보겠습니다. 글자가 거의 써있지 않죠. 우측의 필터도 고가 필터이긴 합니다만 조금 구형 쪽에 해당하는 렌즈라 프로테스트 렌즈이기 때문에 코팅 관련한 특별한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좌측의 수성펜으로는 벤노 필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글자가 보여지지 않고요. 우측의 필터는 약간의 유분기가 날아가기는 합니다만 거의 뭐 글자가 써지지 않았죠. 이쪽에 매직으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유성 매직인데요. 이쪽으로도 벤노 필터는 WMC 코팅이 되어있어서 거의 글자가 써져있지 않고요. 이쪽은 글자가 상당히 쉽게 써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발류에 대한 성능이 대응력이 코팅이 좀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편차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쉽게 닦이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수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좀 제거가 되는 느낌이고 유성 같은 경우는 약간 더 큰 힘으로 이렇게 지워내면 벤노 필터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깨끗하게 닦여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일반 고가 필터 수성 쪽은 좀 잘 닦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검정색이 좀 밀려나면서 좀 더 많이 닦아줘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유성 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잘 지워지지가 않아서 큰 힘으로 손톱 같은 걸로 긁어내는 방식으로 지워야만 지워지는 이런 성질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세게 밀어도 계속 번지기만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노 WMC 코팅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수분이 됐든 유분이 되었든 먼지가 되었든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력이 벤노 필터를 비롯한 이런 고성능 코팅이 적용이 되기 정도에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